안녕하십니까 흑록비치옥입니다 오늘은 저 계족산 산계곡 계족산 계족산 농성이 산계곡 하천에서 수석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천도 의외로 또 계곡이 깊고 위에서부터 큰 물이 지고 그러면은 그 물에 의해서 여러 종류의 수석들이 내려오고 하니까 하천도 무시 못하거도록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흑록비치옥입니다 계족산 산계곡에서 수석 탐색을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흑록비치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흑록비치옥 안녕하십니까 흑록비치옥 안녕하십니까 흑록비치옥 안녕하십니까 흑록비치옥 안녕하십니까 흑록비치옥 안녕하십니까 흑록비치옥 마침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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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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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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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